Q. 토미드 토미드 안녕 다들 저녁 먹었어요 이건 새로운 콘텐츠 래 2분이기 때문에 2분 안에 많은 투원이들이 들어와 주셔야지 2분 지나면 네, 컨텐츠는 종료합니다 2분이니까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영주사랑이에 사랑합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?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투모리들한테 오늘 또 발표식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제 선물은 아니고 제 선물일 수도 있고 드디어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가족이서 하는 거지만 저도 뭐 가끔 도와드릴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갯뿐이 갯뿐이 써니 이렇게 말할게요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투모리들에게 제가 네 벌써 하루가 반이 지나서 참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차고 행복한 하루가 됐었네요 이렇게 뭔가 레이 이분이라니까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계속 투모리들이랑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